아 지금 세상에 직례가 오늘 딴 데 어떻게... 그래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. 당장 소송 걸어요, 어? 본인 몰래 혼인신고하는 거? 아 그거 범죄요, 범죄해!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소송 걸면 대식이네 집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. 사기죄? 아 몰라... 아 일단 그 사람 어르신도 못하게 해줘요. 네. 내가 진짜 그 사람 돌려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? 미안해요. 가라니까 순순히 가던가요?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진아씨 안 돌아올 수도 있다.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. 내가 이번 주말에 만나게 해주겠다.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야 가둔대요. 대식일 만나라고요? 그럼 뭐... 그냥 오게 내버려 둘 거예요? 그러다가 집주인 몰래 월세 준 거 걸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라고요? 알았어요. 제가 해결할게요. 제가 해결할게요. 아멘